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 이천 구간 공사를 당초보다 3개월 앞당겨 이달 착공합니다. 이 구간은 올해 4월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내년 4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. 경기 양평에서 이천에 이르는 이 고속도로는 19.37km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9,983억 원 규모입니다. 7년간의 공사를 거쳐 2026년 하반기 개통한다는 목표입니다. 양평 이천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2,053 및 화도 양평 노선과 연계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동부 구간을 형성합니다. 또 중부고속도로와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 2개, 또 나들목 2개를 설치합니다.